더 길게 가시잖아요. 아니 사실은 가사가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한번 불러보라. 근데 안 보여. 안 써서 괜찮아요. 알아서 알아 안 해. 큰일 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다. 자 백세 인생 한번 해봐. 자 가사가 너무 좋아. 가사가 죽여. 가사가 맞다. 김성환 백세 인생. 맞소. 60세에. 60세에 되는 놈이는 어떤 놈이라냐. 안 가지. 못 간다.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7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때리져버려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. 백세의 저세상에서 꾸데리려 왕신금락할라를 잡고 있다 전해라 배무십에 저세상에서 꾸데리려 나는 이미 이 큰 낙세에 와있다고 전해라 이놈아 아리랑 아라리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리오 엔컬 엔컬 추워서 추워가지고 감기 성경은 뭐 형님이요 하나 아저씨도 한자마자 생명이라고 아저씨도 한자마자 하나